그.. 몸이 아파가지고 어.. 바로바로 한 대 맞으면 지금 몸이 멀겠지 어 왜 이렇게 딜이 안 나오는 느낌이지? 아 맞다 전복자가 3차이지만 그.. 스탯은 시즌 기준을 맞춰놔가지고 90단은 조금 무리네 다바랍사는 근데 90단 됐는데 오 씨 오 오 딜이 안되네 버그.. 그.. 뭐지? 해탈일 때 종수 씹히는 버그 아직 있나 혹시? 이렇게 딜이 안 나올 리가 없는데 계산상으로는 어 템 뭐 참 뺀건 없는데? 아 근데 전복자 나왔지? 전복자 첫 뺀 기준으로 베이스 스탯이 그래서 그런가? 민첩이 13000밖에 안해 네 예상.. 근데 90단점 겁나 쉽게 밀어내는게 정상인데 뭐 좀 이상한데? 뭐 좀 이상하다 리방해보자 리방해보자 QC로 하고 이런것들 리뉴얼 되진 않았지? QC로 하고 이런것들 리뉴얼 되진 않았지? QC로 하고 이런것들 리뉴얼 되진 않았지? 근데 그.. 좀 이상해 이 그 무기도 상향 되가지고 이상하게 90단이 그니까 리리 안되진않을것 같은데 90단 딜이 안되는것 같네 껌으로 미지는 못하네 딜이 모자란다 안된다 안된다 굿단 정도 딜은 아직 아닌가보네 헤탈 안쓰고 해볼까? 아닌데 이렇게 딜이 안나울리가 없는데 이상하네 헤탈 안쓰고 하면 몸 겁나 아플 것 같은데 어 딜 나왔다 피가 차였어 아 여기 여전히 뭐지? 해탈 버그 있는거 같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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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나 아프다 페탈 버그 이제 있는가 보네 DC 피는 거 오 씨 겁나 아프다 씨 아 뭐 페탈 빠진 게 내 몸이 겁나 아프네 와 스치면 사망이네 적觉得 깜짝 실리였어 미그는 기조로 스카칩 칠해질자 스카칩 칠해집 야 아까보다는 딜 잘 나오네 해탈 버그가 고쳐졌다고 다 쓰는데 툴팁에 이번 패치에 아닌가? 뭐 다시 들어와버린다? 볼까? 찬도파 봉지 못 피하겠다 해탈이 없어서 그래 지금 버그인가 싶어가지고 딜 자꾸 씹히길래 해탈 빼더니 댕감이 없어가지고 온나 아프네 피반C 원머리 해가지고 한머리 잡자 왜 안죽어 민첩 만삼천 기준? 보호할때 좀 잡아야하는데? 어? 보 끝나기 전에 얘는 자꾸 와야하는데? 안죽어 애 죽었다 완전 슈팅게임 슈팅게임 칭찬 어어 릭냐? 좋아 보스까지 가자 치킹 어어 빨리 부스터 다행이다 보스는 좀 오래걸리는 편이거든 이따가 꿀빨에 힘든거같아가지고 힘들거같애 딜이 안박히더라고 다시 해탈 넣고 해탈을 다른 룬을 해보자 혹시 다른 룬 아까 1균 뚫땐 지금 문제 없었거든 해탈 룬을 쨴가? 딜 안박힌다 아니 딜...뭐지 같은지는 모르겠네 어 딜은 뭐 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데 앙무가? 가 안되나? 병치 가? 뭘까? 해탈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원래 해탈이 좀 버그가 있었거든 딜 안 들어간다 약간 잠먹으면 그래도 빨리 죽였거든 지금 또 들어갔는데 딜? 제대로? 모르겠다 해탈 버그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봐야할 것 같아 근데 툭거지? 패치노트에 분명히 그거 버그 고쳐졌다고 얘기를 봤었는데 딜 씹히는 거 해탈이 딜 씹히는 거 아예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씹히는 게 아니고 드갔다 안 드갔다 드갔다 그걸로 알고 있는데 뭐 90단 정도는 될 거야 그냥 오늘 근데 너무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봅시다 좀 tunnel 뭐 해탈이 매일 풀